반갑습니다. 자 중앙으로 오셔서 호주 취해주시고 배우님의 오늘의 표정과 오늘의 아름다움을 뽐내주시기 바랍니다. 최정은 배우님 전면 바라볼게요. 먼저 손도 한번 흔들어주세요. 우리 보니까 우리 기자님들이 하트를 좋아하세요. 하트 네 좋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보겠습니다. 오른쪽도 하트 한번 보내주시고 카메라 너머에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손 한번 흔들어주시고 자 그리고 왼쪽입니다. 이쪽으로 자 이번에도 역시 하트 새로운 하트 볼 하트 큰 하트 네 뭐든지 좋아요. 아 좋습니다. 사랑스러운 최정은 배우님의 내일을 응원하고 오늘의 수상도 기대하겠습니다. 입장하겠습니다.